현대차 보통주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.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분율 1% 미만 소액주주는 106만 2,211명으로 전년 대비 82.6% 늘었습니다. 국내 증시에서 소액주주 100만 명 돌파는 국민주 삼성전자와 카카오에 이어 현대차가 세 번째입니다. 현대차 주가는 지난해 초 애플카 이슈 등의 역대 최고가 수준으로 급등했으나 이후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.